안녕하세요 빅뱅입니다. 빅뱅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8월 20일, 돌아오는 8월 20일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팬분들과 함께 빅뱅의 데뷔 10주년을 축하하고 정말 많은 즐거운 기억들을 만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기대가 됩니다. 특별한 무대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러와주시기 바랄게요. 8월 20일 텐센트 비디오를 통해서 중국에서 독점으로 빅뱅 10주년 콘서트 제로투텐 서울 콘서트를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로 보여드릴 테니까 꼭 중국 팬분들 저희 10주년을 축하하는 이 공연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8월 20일 날 텐센트 비디오에서 만나요. 짤짠! 시시해! 시시해!